우선 이 탄력없는 균형선으로 두 바퀴 돌려주고 잘 묶어주세요. 최소 두 개 이상 매듭으로 잘 묶어주세요. 다음 탄력선 한 개만 뽑아 균형선의 다른 한쪽에 묶어주세요. 한 개만 뽑으시면 됩니다. 꼭 풀리지 않게 잘 묶어주세요. 그리고 탄력선 다른 한쪽 끝을 강력 부착 부품에 묶어주세요. 이것도 풀리지 않게 여러 번 잘 묶어주세요. 마지막으로 스티커를 떼서 집 혹은 사무실 천장 높은 곳에 부착해주시면 됩니다.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많은 분들께서 처음으로 사용하실 때 이 공이 왜 자꾸 하늘로 올라가는데 대체 어떻게 치냐고 합니다. 문제의 원인은 많은 분들께서 공을 칠 때 공과 너무 가까운 곳에 서서 치기 때문입니다. 자, 보세요. 가까운 데서 치면 이런 효과입니다. 그럼 어디에 서서 치면 좋을까요? 정답은 공과 우리의 몸이 한 개 라켓 길이 정도 사이 두고 치면 됩니다. 즉, 공이 라켓 앞에 떠 있는 적절한 위치에 서서 치면 됩니다. 그리고 저희가 보통 칠 때 우선 위로 향하게 쳐서 공을 위로 올려줘야 합니다. 그 다음 앞으로 쳐야 됩니다. 앞으로 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요? 자, 보세요. 이렇게 치는 것이 앞으로 치는 겁니다. 우리는 맨 처음에 위로 쳐서 공을 올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쳐줘야 됩니다. 절대 계속 위로 올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. 이렇게 치면 공이 점점 위로 올라가기에 칠 수 없습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 위로만 치면 공이 점점 올라갑니다. 우리는 맨 처음에 위로 쳐서 공을 올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쳐줘야 됩니다. 이 부분이 라켓 헤드 부분인데 헤드 부분을 이렇게 세워서 치는 것이 앞으로 치는 겁니다. 자, 보세요. 우선 위로 올려주고 헤드 부분을 세워서 앞으로 쳐줍니다. 보세요. 이렇게 치는 겁니다. 그리고 앞으로 칠 때 꼭 앞으로 향해 힘줘서 3개 쳐야 합니다. 어떤 분들은 힘없이 터치하는 정도로 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자, 보세요. 이렇게 터치만 하면 공이 나가지 못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공이 앞으로 나가게 치려면 꼭 힘줘서 3개 쳐야 됩니다. 즉, 아주 멀리 치려는 마음으로 3개 쳐야 됩니다. 이렇게 치면 공이 멀리 갔다가 다시 치기 맞춤한 각도로 돌아오기에 계속해서 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. 우선 헤드가 아래로 향한 상태로 공을 위로 올려줍니다. 그 다음 헤드를 세워서 앞으로 치면 됩니다. 다음 헤드가 아래로 향한 도와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